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반가워요 오늘 저녁이네요 이 시간에 일을 간다고요? 되게 늦게 일을 가시네요 안녕 안녕 숙제 해야지 오늘 앨범 왔어요 현아 안녕 송이도 안녕 반갑습니다 팔 아파 어둡다 되게 어둡네요 수진이도 안녕 네 지금은 연습실이고 밥 먹고 밥 먹고 잠깐 쉬고 있어요 수능 잘 봐요 혜연씨 어느 어찌날은 나도 봤는데 뭐 아프냐고요? 노래를 좀 많이 부르긴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혼자 있고요 지금은 혼자 있고요 내일은 더 쇼네요 오늘 진짜 많이 잤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첫 방주가 이제 끝났잖아요 일주일 동안 잠을 좀 못 잤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좀 못 잤어서 완전 많이 자고 나와서 오늘은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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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